오. 잡았어. 저. 나도 이거 먹어야 돼. 나도 이거 먹어야 돼. 기다리게 x2 내가 점프를 해야지 니가 니가 나보다 뚱뚱한데 니가 점프를 안하나 안녕하세요. 괘정이랑 아내입니다. 게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불가물 게임입니다. 조작법 알려줘. 조작법? 그냥 이건가? 딱 들어가면 있을걸? 점프만 있으면 되지? 어 있네. 점프. 점프 이거. 아 저 보석을 먹어야 되나? 어 뭐야? 쉬프트 눌렀니? 왜 눌렀니? 당연히 안되는거 아니야? 아 진짜 뭘하네 자 오늘 해볼게임은 그겁니다 뭐야 왜이렇게 느려? 느리지? 왜 안뛰어? 너무 느린데? 아 내가 두려워겠어 거기 있으면 찌부댄다? 아니야 빨리 빨리 아우 너무 느려 합식 가면 안되는거 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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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아니 아우 잘 따라오세요 가자 아니 한 번쯤에 눈 감아줄 수 있는거 아니야? 아우 늦게 하는 사람이 딱방고? 그래 딱방 아 나무토막은 한 번 쓰면 끝인가봐 내려줘 어떻게 내려줘 내가 저거 저거 오 여기 갔으면 안되는데 아 여기에 올라가는 거 아냐 올라갈 수 있어 아 아 간다 안타 하고 거기 아 밀지마 밀지마 아 밀지마 밀지마 아 밀지마 밀지마 굴러어얽 저게 구르면 어떡하나 아izar 아 ச 그 다음에 뭐 됐네 됐네 거기 가지말고 처음부터 했어야 됐네 아니지 아 이제 들어가면 돼 함명에 갑시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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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 대 대 대 딱 대 아 왜 딱방 없어 딱 대 뭐지 여기 들어가도 돼? 저렇게 복잡해 일단 저 공을 하나 굴려봐 안 먹어라? 둘 다 굴렸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맞네 맞네 이거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저렇게 복잡해 아 걔가 그쪽 끝으로 가나 보다 좀 느리다 초록색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니가 먹는거지 내가 초록이를? 그치 그치 들어가 있어 그 열어주면 뭐하나? 아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장난해? 야 왜 두개가 같이 가? 장난해? 야야야야야 잠깐만 야야야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돼 한 명이 인생해서 그쪽으로 누르면 돼 또 이쪽으로 빠지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면은 왼쪽으로? 자 좋아 좋아 어? 안 가지는거 아냐? 아냐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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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쉬워줬어 어? 헤헤헤 Hamaki 몰라. 안되나? 뭐야, 어떻게 하자고 잉! 오야, 좀. 아주, 아주, 아주est. 아직 enfiq1 야... 지만 sal라고 아주그냥 튀는거 봐. 같이 올라가야 되나 봐. 같이ㄹ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나 이거 먼저 먹고 올게 나도 이거 먹어야 돼 나도 이거 먹어야 돼 내가 점프를 해야지 니가 아니 그냥 점프해야 돼? 니가 그러면 나보다 뚱뚱한데 그러면 니가 점프를 안 하.. 물이 물보다 가볍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야 야 점프해 점프 이번에는 내가 점프해 자 됐다 됐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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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먼저 오케이 됐다 또 공 나왔다 공 나오면 또 이제 일단 굴린다 딱 오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왼쪽 걸 먼저 했어야 됐나 봐 어? 뭐야? 핀볼이었어 이거? 그거 가져와줘 가져와서 내가 그걸 점프를 해야 되나 봐 뭔지 알겠다 아야 글로 끌고 가면 어떡하니 적당히 밀란 거야 적당히 순간에 딱 맞춰줘 됐어 됐어 그냥 와 내가 밀어줄게 아오 밀어줘 뭐해? 뭐하는데? 빨리 밀어봐 아니 하나 둘 셋 이렇게 무거 까꼬 하고 승 Dublin 내가 이걸 꺼줘야되나 Drum 불 꺼질뻔 했네 내려가야지 그러역 오오오 불 꺼져야돼 안돼에에 어떡해 어떡해 이거 이거 내려? 파랑이 저 파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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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리면 안되지 아니야 아니야 파랑이 파랑이 으아아아아악 으으어 죽일라구 한번 더 에헤 타이밍 좀 맞춥시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보라색 해야죠 보라색 아 빨리 빨리 모르게 움직이씨다 하양이 이제 내 차례인가? 빨간물이 없네 여기 코딱지만큼 저어 있다 딱 진짜 코딱지 딱 그만큼 있다 아 따뜻해 아 니 왼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돌아서? 근데 너 일단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지 왜? 내가 이걸 눌러줘야 저거를 들어가지 난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 생각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야 아무것도 안 와 오 이거 어떻게 가니? 너 돌아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어떻게 돌아? 여기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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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리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빨간물이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 여기 점프할 수 있겠다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봤어 안돼 근데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들어갈 길이 없어 해 봐 오! 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하긴 내가 나도 여기 길을 가야되는구나 헉! 어어 하하하 컨트롤 휴우 끝!